발달에 맞춰서 입대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을 많이 주셔야 돼요. 다음 다음 달이면 36개월이에요. 조절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근데가 또... 밥 먹을 때 보니까 미디어를 보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제 밥 먹고 하면 안 돼? 근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많이 먹여야겠다는 욕심이. 영상 같은 거를 틀어놓고 여기에 정신을 팔리게 하고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여야 된다고 하겠던 것 같아요. 이 숙소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것을 가르치려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스스로 먹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미디어를 보여주면 스스로 입에 들어가는 걸 못 느껴요. 그냥 얼 빠져있을 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미디어를 보면서 먹이는 부모들은 많이 먹이려고 그렇게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고 허기가 가셔지는...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다. 배고프다. 정확히 느꼈어요 지금. 차려 먹읍시다 그러면. 배고파. 밥 먹을래? 오 잘 됐네. 아침 잘 됐네. 배고프다. 자 이제 제가 볼게요. 어디가 핸드폰까지. 근데 밥 먹고. 밥 먹고 해야지. 그 게임기도 밥 먹고 있어. 충전해야 돼 충전. 아빠가 뭘 헷갈리냐면요. 게임기를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충전하니까 뭐 개도 밥을 먹어야 돼서가 아니라. 밥 먹을 때는 보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말해주세요. 애일아. 밥 먹을 때는 게임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와서 밥 먹어요. 밥 먹으러 오세요.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아니에요. 밥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어. 기울아 밥 먹자. 그래도 엄마가 좀 더 단호하게 잘 얘기를 하네요. 그럼 그거 끼고 밥 먹을 거야?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물어봐 주는 거는 어떤 결정을 해도 아이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을 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걸 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까지 끼우고 그 다음에는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해줘야지. 명아 그거 알려주는 게 더 좋네요. 저럴 때는 가서 한번 바짝 들어서 앉히고 밥 먹어야 해. 해보세요. 해보자. 해결아. 이리 와봐. 자 바짝 들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밥 먹어야지. 밥 먹고 해야지.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네. 밥 먹고 놀 거야. 밥 먹고 놀지. 아 어떻게 해. 그럴 때는 그만. 이렇게 해서 그만이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제한을 얘기해주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안 되는 거나 자기가 조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를 안 들어줬을 때 징징 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럼요. 냅둬야지. 진짜요? 네. 불만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잘못된 교육일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는다든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빨리. 가만히 두니까 진짜 근데 잦아 드네. 아 게임 꺼내네요. 잘 해줘. 해줘. 잘 먹으면서 다음에 이거 해줄까요? 요게 맞는 거예요. 음. 잘하셨어요 엄마. 어? 어? 피수하네 다시? 그렇지. 요거는 네. 배고프다. 다시 정리하는데. 안들어주니까 다시 포장을 하길래. 이게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안 받아주니까 포기하잖아 이거는 안 된다 이제 스스로 느낀 거죠 잠재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제 밥 먹나요? 아윙데유 하이예 아윙데유 하이예 내가 이 밑에서 지내는 걸 미리 보고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밥 먹고 컴퓨터 하면 안 돼? 아윙데유 할 거야 마윙데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막 지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막 지내 무조건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거야 지나친 허용은 애들이 마음대로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이예요 근데 저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이미 못 하겠어요 아윙 아윙 이게 불어낼 거네 너무 오래 지칠까봐 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달래주고 싶어 지금 울어야 되니까 오는 거 같아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기다리는 시간을 줘야 되는군요 아직 어리니까 물론 스스로 먹지만 숟가락에 조금 올려주면 자기가 입에 넣도록 이 정도는 해도 돼요 희율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빠가 반찬 올려주면 희율이가 떠서 먹을까? 응 하연 대양이야 대양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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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라 해줄게 케라 해줄게 와 이게 통화는구나 세상에 넌 이렇게 상대에 오늘 벗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우와 멋지다 멋지다 짱이다 진짜 뭐 뭐 뭐 저거 저거 칭찬받아 드릴게요 저거 가세요 네 멸치 이봐 봐봐 봐봐 알아서 맛있어 뭐 먹어도 돼?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건 언젠간 배워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손을 아까 깨끗이 닦였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자기 입으로 넣는 걸 배우는 것이 단계상으로 먼저다 아 스스로 먹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구나 아 멸치 고소해 맛있어 아 맛있어 칭찬받아 먹는 거 다 왔어요? 맛있어 진짜 먹으니까 멸치만 계속 먹네 진짜 먹으니까 멸치만 계속 먹네 엄마는 도와주는 거야 어머나 어떻게 먹는 거 있겠어? 이렇게 잘 먹고 있어 너무 잘 먹는다 우와 이 젓가락 젓가락이 우와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렇게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먹는 게 가능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 이렇게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엄마 아빠가 희일을 너무 잘 도우셨어요 정말 엄마 아빠 다 왔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거 부모님들께 최고의 육아팀이네요 일단은 저는 3시간 안에 이게 바뀔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보다 빨리 행동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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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게 Forsyth 및 지금 lives